첫번째 섹션 오른발 오른쪽 옆으로 라인드 비하인드 오른쪽으로 4분의 2턴 왼발 앞으로 포워드 스킬 오른쪽으로 2분의 2턴 왼발 앞으로 다시 왼발 앞으로 포워드 스킬 이번엔 왼쪽으로 2분의 2턴 오른발 백 왼쪽으로 2분의 2턴 왼발 앞으로 하시면서 오른발 포워드 스킬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오른쪽으로 8분의 2턴 10시 반반의 양으로 오른발 백락 리커버 오른발 뒤로 비스템으로 백으로 가시면서 비스템 왼발 섹션 1 카운트 가겠습니다. 1 1 2 3 4 8 4 6 7 8 8 1 섹션 2 왼발 백 오른쪽으로 5분의 2턴 오른발 사이드 다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5분의 2턴 1시 반반의 양으로 왼바로 오른발 왼발 앞으로 포워드 스텝 오른쪽으로 2분의 2턴 이곳이 반반의 양으로 왼발 앞으로 포워드 스텝 하시면서 오른발 앞으로 킥 오른발 백락 리커버 왼쪽으로 5분의 1턴 하시면서 오른발 사이드 스텝 다시 왼쪽으로 5분의 1턴 하시면서 4시 반반의 양으로 왼발 백스텝 오른발 백락 리커버 섹션 2 카운트 가겠습니다 2&3&4&5&5&6&7&8&8&3 오른발 앞으로 포워드 스텝 오른쪽으로 패스 턴 패스 턴 패스 턴 오른발 12시 마냥 왼발 워 오른발 워 왼발 앞으로 포워드 스텝 다시 왼쪽으로 4분의 1턴 패스 턴 서른발 서른발 오른발 앞으로 오른발 워 왼발 워 오른발 앞으로 보드락 리커버 백 백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하시면서 오른발 사이드 하시면서 왼발 사이드 코인 왼쪽으로 풀 턴 섹션 3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8 5 8 6 7 8 1 5 5 6 7 8 8 섹션 2 1 2 3 4 8 5 6 7 8 8 섹션 3 섹션 3 2 2 3 4 5 6 7 8 2 5 2 3 2 3 3 4 5 5 5 5 6 6 5 6 7 위커버 왼쪽으로 2분의 1턴 왼발 사이드 왼쪽으로 2분의 1턴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나이프업 에이지 스텝 비스텝 비하인드 크로스 스텝 다시 왼쪽 비스텝 비하인드 크로스 스텝 6, 7, 8, 10 태국 2 너바라 카운트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2시 방향 태국 1이 끝나시는 다음에 오른바락으로 포워드 스텝 왼발 포워드 스위트 크로스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오른바 백 스위트 비하인드 사이드 스텝 오른바락으로 포워드 스텝, 왼바락으로 포워드 스텝, 오른쪽을 펴고 2분의 1위 탐 다시 왼바락으로 포워드 스텝, 오른바락으로 포워드 스텝 하시면서 왼쪽을 펴고 2분의 1위 탐 테마트로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 3, 4 & 4, 6 & 7, 8, 8 테마트 1과 테마트 2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테마트 1, 1, 2 & 3, 4 & 5, 6 & 7, 8, 8 테마트 1, 2 & 3, 4 & 5, 6 & 7, 8, 8, 8 테마트 1, 2번의 동작에서 마지막 테마트 1은 엔딩 동작을 하겠습니다 엔딩동작을 하겠습니다 테마트 1, 1, 2 & 3, 4 & 5, 3 & 6 & 7, 8, 9, 8, 9, 8, 9, 9, 9, 9, 10, 10, 10 이때 오른발 드레이드 이때 쉼터는 아래쪽으로 다운 태권도 마지막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 3 4 & 4 6 & 7 8 1 2 & 3 4 & 4 6 & 7 6 & 7 8 5 6 6 6 7 8 10 10 10